연기!!! 유튜브 채널!! 거둔 독해지는 게 진짜 큰일 났는데 쌤 배신은 없을까? 우정이야 이거 요즐! 우정! 아 왜 또? 아 내꺼네? 뭐야 뭐야 진짜 멋있어 해찬이 형 말 들어주지 마! 저 미션임! 야야야야 어디 가? 아니 와봐! 어디 가는데? 어 이상해 형! 이상해 이상해! 뭐야? 아 뭐야? 아 가! 그러면 7명이잖아 잘 찾았어? 잘 찾았네 얘네 런쥔 제노 거 찾았어 막 배신 안 하죠 그럼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겠다는 거네 와 진짜 아 제노 코인이 여유분이 있었네 제로 콜라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제로 콜라 나 여유 있어 너 거? 천러 다른 사람이 찾은 거 있어? 없어 네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껴야 돼 왜? 천러 거 두 개 있는지 확인한 거 같아 다 써도 되잖아 어차피 그럼 우리 미션 성공 못 해 왜? 아아 헐 박지석 너무 순수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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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제노 걸로 내가 먹었거든? 근데 하나 너 찾았다며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난 네가 모든 얘기를 못 믿어 근데 넌 그래서 그 미션을 한 번 뭐가 되는 건데? 저기요 나 제노 거 있어 저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아 아 아 포카리 포카리 아니 잠깐만 저기요 야 뭘 믿고 이렇게 맘대로 먹는 거야 난 반 띵에 반 띵에 나 이거 너무 땡겨 너는 안 썼지 아직? 네 참아 참아 지성이야 지성이야 해도 돼? 애기 먹고 싶어? 뭐 몇 개 있는데 거의 아니 봐봐 봐봐 얘들아 정리 한 번 하자면 아니 지성 그리고 마크 거를 찾았어 그리고 제노가 런쥔 제노 거를 찾았고 근데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음료수를 먹은 너를 보니까 더 빨리 끝내야겠다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흑찬이 형은 우리 흑찬이 형 열심히 하려고 에너지를 복수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7명을 모으면 끝나는 거라고 와 그러면 천러가 제일 화폐가치가 높은 거야? 내가 제일 싸? 어 너가 제일 싸 2월 5일이어서 그래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멤버 걸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걸 모으는 거야 하나 만들자 근데 일단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6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모아서 1개를 만들어서 7개를 만들어야 돼 드림코인 2개야? 드림코인 2개야 드림코인 있는 사람 줘봐 나 없어 너 거 다 줘봐봐 일단 나 이름이 나 이름이 나 이름이 없는 이름이 누구야? 야 야 야 야 뭘 이거 너가 산 거 아니야? 어 아니 왜 당당해 왜?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안 돼? 내가 내 이름으로 포카리 마시면 안 돼? 할 말 없긴 하네 우리 이름이 누구야? 하나 바꿀 수 다 있어 여기 내가 다 찾았거든 왜 6개지? 몇 개 누가 없어? 해찬 해찬이가 없네 야 해찬이 없는 난 해찬 없어 해찬 없어 해찬이 있다며 아까 역시 해찬이 형이 스파이였어 나 진짜 해찬 없어 나 제노 하나 찾았는데 해찬이 없네 해찬이가 없어 그러면 그럼 좀 더 찾아야겠네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만 때리면 안 되나? 야 해찬이가 이렇게 어렵다 지선이 아이스크림 때리고 싶어 아이스크림 혼내줘 싶어 내가 단체 코인으로 바꿔줘? 해찬 그럼 이제 해찬 어머 지선아 봐봐 야 저기 있어 괜찮아 내가 떼줄까? 내가 떼줄까? 괜찮아 내가 뗄 거야 아니 내가 때려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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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어봐 괜찮아 괜찮아 이거 들고 있어봐 기다려봐 내가 떼줄게 진짜로 아니 우리 팀이야 지금 우정이야 우정 우정 없어 싸우지마 이거 블랙인먼 드림인데 어? 아 드림이야 드림이 제일 좋은 거야 드림이 제일 좋은 거야 아 아이스크림 바꿀 수 없잖아 생각하지도 마 여기 아까 찾았었는데 여기 콜목에 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근데 어디까지를 찾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런 데도 있다고는 들었긴 했는데 이런 데? 여기다 있을 것 같은데 나만 안 보이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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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어. 여기서 찾았어. 여기서? 어. 아, 마크인데? 바꿔! 바꿔! 진짜 바꿔, 가자. 아니 뭐, 아이스크림 하나 바꿔? 아니, 마크 거 있지. 마크 코인 있지? 누구 건데? 마크 이름 코인 있지? 그거 런쥔이한테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모일수록 드림 코인을 많이 모여야 돼. 드림 코인을 많이 모여야 돼. 바꾸지 마! 어디야? 여기 어디지? 아, 여기! 아, 여기야? 나도 바꿔줘. 하나만 가져가도 돼? 뭐 가져? 뭐 말라? 뭐 말라? 아싸! 철이야, 일로 와봐! 어? 뭐 먹을래? 네 가지만 있어. 근데 너 혼자만 있지 않아? 어? 너 코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좀 같이 먹으면 되지. 그래, 그래. 야, 두 개 준대. 두 개 준대. 아, 역시. 이거 여기서 다 먹고 가자. 야, 숨겨 먹자 마. 아니, 당당하게 가져가서. 당당하게 훔친 것이 뭔 소리야.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어디서 받아?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몰랐어.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어. 아,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맛있어. 야, 너 이거 먹어봐, 진짜. 나 이거, 나 이거. 나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됐어. 됐어. 대박. 맛있다니까. 나 쓰레기 여기 들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먹을 거. 이거 싫어하는 어린이를 본 적이 없어, 진짜. 근데 미안한데 나 어린이 아니거든? 맛있긴 하네. 와, 미쳤다. 멤버 두 명을 데리고 교환소를 방문하세요. 릴레이 유닛 퀴즈 게임 성공하면 코인 됩니다. 해찬아. 어? 이리 와봐봐. 뭔가를 찾았지, 뭐야.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유닛 퀴즈를 하면 코인을 바꿀 수 있게. 똑똑한 애를 한 명 더 데려가. 철러인가? 철러 데려갈까? 철러! 철러! 종철러! 철러! 종철러! 너 어디 있어? 철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물 찾는다. 나 어떡해, 이거? 야, 당황하게 해. 왜 잘못된 짓을 했어? 아, 진짜 나 먹고 싶지 않았는데, 철러가 진짜. 쟤 음료수 먹었지? 어, 먹었어, 얘. 철러가 굳이 또 먹겠다 해가지고. 유닛 게임하면 그게 화 아닌가?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겁나 맛있어. 나 박지성 겁나 없네. 먹을 거면 당당하게 먹지. 찾았어? 철러가 찾은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더 있다고 하냐? 더 있을 것 같지 않지 않아? 아니, 근데 해찬이 거가 없잖아. 아, 해찬이가! 아, 해찬이가! 아까 걔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어. 그걸로 쓴 건가? 본인 거? 응. 볼 수도 있어. 근데 이 풍선들은 왜 있을까? 여긴 원래 없나? 나 여긴 아니에요? 아니, 해찬이만 찾으면 돼, 지금. 아니, 없는데? 나만 안 보이나? 어? 뭐? 찾았어? 없어. 없어. 아무데도 없어.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너? 이거 산 거야? 응. 아니, 철러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철러가 샀어. 먹어봐. 겁나 맛있어. 마크, 마크, 이리 와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진짜 이거 조금만 먹어봐. 나 많이 먹었었는데. 아니, 너 거야, 이게. 이게 내 거고. 어이가 없어, 이거. 야, 맛있다. 뭐, 음료수야. 구슬아이크는 쌍이지. 여기 찾아봤어? 가볼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아니,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음료수랑 비교가 안 돼. 이게 진짜 대박이야. 아니, 근데 이거 은근히 좀 넓은 거 같은데? 아닌가? 저희가 미션 카드를 찾았습니다. 릴레이 퀴즈. 아, 나 이거 무서운데. 첫 번째로 해볼게, 그래도. 릴레이 퀴즈 좋은데, 나? 나 퀴즈 하는 게 재밌어. 자, 시작해볼게요. 유닛 퀴즈, 레츠 고. 엔시티 드림 정규 3집 컴백 7월 17일. 1번 지성이, 2번 마크, 3번 재민이, 5번 제노, 7번 누워, 뭐야. 런진. 런진이, 6번 해찬이, 4번 철러. 오, 맞혔어.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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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라. 뱅크 셀린의 기존 3번째 곡, Stronger. 정답! 마지막 첫사랑, 사랑이 좀 어려워. 사랑은 또다시, 그리고 마지막 인상. 사실 더 재밌게 했었으면 영어 버전으로 했어야 했어. E, I, E, E, N. 야, 너 옆엔 나야, 나. E, N, T, P. 틀렸어, 나 E, N, T, J야. E, N, T, J. E, N, T, J. E, N, T, J. 이런 망구가 내가 됐지. C, U, T. 아, 진짜. 아, 진짜. 최악이다. 감사합니다. 드림코인 몇 개 찾았어? 세 개? 세 개 있어, 지금. 나 두 개 있어. 두 개 있어? 여기도. 야, 런지야, 너 드림코인 몇 개 있어? 없어. 야, 애들한테 드림코인 있을 거 아니야. 혜찬아, 지금 봐봐. 우리가 너 것만 찾으면 드림코인 하나 바꿀 수가 있어. 내가 돼 있긴 할 텐데. 근데 하필 초록색이어서 잘 안 보여. 재민이 몇 개 찾았어? 0개. 좀 심했다. 형은? 내 거 하나랑 재민이 거 하나 찾았어. 난 마크 형하고 나. 근데 하나 먹었잖아. 우리 애들 어디 있냐? 저기 있다. 뭐 쉬고 있어, 지금. 실수를 잃어버려. 진짜 어디에다 둬 봐. 야, 얘들아. 드림코인 어디 있냐, 너네?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쉬고 있어? 아니, 우리 회의하고 있어.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야, 근데. 안 나와! 그 해찬이를 찾은 사람은 아예 없어, 지금? 해찬이 형이 스파이라니까. 야, 야, 해찬아. 너가 처음에 음료수 샀던 거 너 코인으로 찾았어? 채노 코인. 천러는? 너는? 내 거. 난 내 거. 그러면 해찬이?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내 걸 아직 못 찾은 거지. 아무도 못 찾은 거야? 아니, 잠깐. 지금 드림코인 갖고 있는 사람. 천러. 줬어. 아, 줬어? 드림코인을 썼다고? 줬다고. 아, 해찬이한테?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두 개 있어. 아니, 스파이다 진짜. 진짜 스파이다. 야, 황금 졌는데? 황금 졌잖아. 와, 아까 거기. 저기 놓고 가. 드림코인 두 개나 있네. 다섯 개 있어. 내가 두 개 졌었어. 드림코인 다섯 개 있다고? 근데 내가 미션에서 찾은 거야. 아니, 그걸 왜 숨겨? 드림코인 다섯 개 있어? 내가 미션에서 찾은 거라고! 아니, 심지어 내가 일부러 잃어버리라고 했거든. 제발 들었다가 또 욕 먹었네. 해찬이 거만 찾으면 여섯 개야. 여섯 개인 거지. 야, 진짜 해찬이 하나만 찾으면 돼. 해찬이 거만 찾으면 되니까. 아니, 근데. 진짜 해찬이 거 본 적 없어? 각자 멤버 코인 있는 사람. 난 일단 지나라만. 나 다 썼어. 아니, 근데 누가 아까 해찬이 있다며. 아니, 나 안 썼지. 한 번도 안 썼지. 그래도 다 찾았다며. 너 거 좋아. 이거 지성이. 너 거 좋아. 지성이 있어? 나 있어, 있어. 해찬이 거만 없어져. 그러면. 없어져. 지성아.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지성이 거가 없어. 어? 지성이 거가 없어. 봐봐, 봐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한번 봐봐. 진짜. 아, 아니. 다들 거짓말의 연속이네. 드림콘이 다 뺏겼어? 어, 다 뺏겼어. 왜, 왜, 왜. 뭔 일이야? 쟤 먹으러 가는 거야. 아니, 지금 봤어? 아니, 찾아야 되는데 뒤적거리고 있어.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싹 훑고 없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훑, 훑은 그 보상인 거야. 응. 어디요? 어디요? 뭐야? 진짜. 거기 아니래. 여기 있다는데? 아니야. 없어요. 아우, 시그널 되게 못 받네. 아, 이게 저도 못 먹네. 떨먹이 들었는데도 내가 못 먹었네. 오케이. 내가 봤어, 여기 안에 있다. 없어, 없어, 형. 골목을 뭐 잘 찾아보라,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 해찬. 어? 풍선 다 터뜨려 봐. 우와. 풍선 다 터뜨려 봐. 풍선 안에 그게 들어가겠어? 이쪽에 왜 카메라가 있지? 내가 가져갔나 본디? 참을 거 왜 없지? 여기 밑에 없죠? 아, 그냥 흔들어 봐봐. 어? 지금부터 칠드림을 위한 깜짝 중간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명 모두 본관 앞 잔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중간 미션. 엄마, 빨리 모여라! 야, 일단 모이자. 미안한데? 아니야, 괜찮아. 혹시 아이스크림 가능할까요? 뭐 무슨 맛? 컵 두 개 두세요. 나같이? 아니, 형 것도 필요하니까. 야, 야무지 깊네. 혼합되면 조금 그렇지 않아? 그런가? 아니, 나도 이거 먹을래. 하고 같이 먹자, 그리고. 그 멤버들이야. 응. 좀 많이 먹어야겠다. 가지고. 이거 갈게. 아, 자, 자, 자. 뭐, 뭐. 근데. 네. 오, 재밌겠다 저거. 왜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먹어봐. 다 썼어, 코이는? 응. 있어, 너 거. 먹고 싶으면 말하지. 맛있지? 왜 이렇게 빼서 먹으면 되지? 이게 좀 수법이 있더라고. 코인 하나 내고, 컵 두 개 주세요. 하면 두 개 줘. 어. 코인 하나로 이거 두 개를 받은 거야? 어, 귀여워. 두 명이서 가면 두 개 줘. 나같이, 나같이 보셨어, 이게. 왜 안 왔어. 왜 맛있냐, 이거. 이거 또 풀 거 같은데? 아, 뭔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이 예뻐 보인다. 어, 뭐야, 뭐야. 미안해, 나 화면 이미. 어, 뭐야, 뭐야. 미안해, 나 화면 이미 봐버렸어. 연기해. 오케이, 일단 봐볼게요. 각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아,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일곱 살 해찬이 케어하기. 현재 해찬이 일곱 명 케어하기. 아악! 질문 자체가 좀 기분 나쁜데? 옐로우, 옐로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런쥔이 인스타그램 이름이 뭐였지? 바로 갈까요? 이거 아무 말 없이 결정하는 거야? 진짜 현실적으로 하자. 현실적으로. 타면 머리 위로 들자,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니! 이 정도만 이제 여기서 뺄게요. 질문 더 없어요? 끝이에요? 산책품이 아까 누가 갖고 오셨지? 누가 가져왔잖아. 공군이야. 대박.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수상체! 너는 이제 수상체! 아니! 뜨거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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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